아, 형 여기 어떻게... 자, 올라가봐요 일단. 해볼게요, 해볼게요. 형 이쪽으로 나와요. 정한이 형 여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야, 떨어지면 안 돼. 괜찮아요. 내가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살살 올라와. 그냥 매달려. 하나, 둘, 셋. 됐다! 갑니다! 갑니다! 야, 이게 뭐야? 내가 제일 힘든데? 이게 내가 제일 힘든데? 야, 잠깐만! 내가 제일 힘든데? 김성민! 사랑해! 김성민! 와, 대단합니다. 동생이 힘들어, 힘들어, 더 힘들어. 와, 대단히 힘들어, 더 힘들어. 아니, 지금 누구 운동한 거야? 내가 더 힘들어.